엄마, 엄마. 영웅이 18일에 한다는 거. 아까 내가 우리 만났을 때 얘기한 거 있잖아. 그거 예고편 올라왔어. 그거 같이 보자고. 그거 한 2분밖에 안 돼. 같이 보자. 줌으로 들어오세요. 보여줄게. 거기 써봐. 어디 가냐? 자, 어머니 갑니다. 너 뭐야? 그게 왜 offices where you're at? 응. 오. 이명웅 이명웅 양동에서 김동지 아나운서 드디어 들었는데 또 근데 이명웅 이명웅 더 청구하는 거야 이명웅 여기 다 찼나 아무래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요. 오늘은 반드시 이겨야겠습니다. 저희가 이겨야겠다는 다짐을 했으니까.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이자 구단주 임영웅. 리턴스의 부시 선수들입니다. 네, 뭐 그만한 각오를 가지고 임하겠다는 뜻이고요. 기선 제압 한번 하자. 리턴스! 진심입니다. 지금부터 이제 진심입니다. 자,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. 다시 정훈찬 밀어주고. 키포 잘 나왔습니다. 같이 만났는데? 자, 주도권을 뺏겼습니다. 임영웅입니다. 자, 임영웅 불잡습니다. 몸싸움도 하겠네. 자, 빽고자, 임영웅 끝까지. 자, 접고 들어가야, 슛! 슛! 이게 축구야. 안 돼. 잘 좀, 엄마. 이거는 8월 18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 10분. 여기 시간으로는 6시 10분 아침. 그때 보는 거야. 알았지? 오케이. 파이팅! 정말 빠이빠이. 저희에게, 축구야.